안녕하세요 친구 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이찬원은 함께 외식하는 사진이 공개된 후 김세중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두 사람이 단지 친구라고 말했다. 최근 이찬원이 김세중과 외식을 하는 모습이 SNS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 전에 두 사람은 TV쇼에서 친구들에 의해 끊임없이 배정되었습니다. 외식 외식 이미지에서 팬들은 이찬원 출연 때 김세중을 떠올리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찬원은 김세중의 관계에 대해 김세중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싶다면 숨길 필요는 없지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이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김세중은 아무것도 없어 다들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아.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초대. 이찬원 서남 트롯 가수 1위 도시락의 부. 가수 이찬원이 3월에 서남 트롯 가수를 차지했다. 이 설문 조사는 서남 트롯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찬원은 3월 가왕전에서 총 74만 4272표를 획득하며 가왕이 되었다. 이찬원은 우승 특전으로 이찬원의 이름으로 60만원 상당의 도시락 세트를 서울 소재 상록 보육관에 전달했다. 서남 트롯 가수 가왕전은 결과에 따라 상위 7명의 이름으로 기부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이찬원은 이미 지난 5개월간 570만원 상당의 기부를 진행했다. 이찬원의 팬클럽 회원들 역시 기부 행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이찬원 팬클럽 찬스는 13명의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선물했다. 찬스는 지난해 11월 이찬원 생일을 기념해 사랑의 달팽이에 2억 3천만 원을 기부했고 이 후원금은 청각장애인 13명의 인공 대폐기관 수술에 쓰여졌다. 또한 지난 3월 14일 미스터트롯 위로 선정되면서 가수로 데뷔한 2천원을 응원하기 위해 데뷔일을 상징하는 후원금 2020만 314원과 헌혈증 215장을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2천원 트롯 새싹들과 콜라보 귀여운 최고와 한편 2천원은 오늘 31일 방송되는 TV조선 뽕숭아 학당 인생학교를 통해 트롯 새싹들과 만난다. 미스트로2 김다현 김태원님 서원 황숭아와 콜라보 무대를 마련하는 것 여기에 트롯 레전드 하춘화 강진 서른도 김용임이 출연해 전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데뷔 6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뽕숭아 학당을 차지한 하춘화는 감격의 하춘화 표 레전드 무대를 꾸몄고 자신의 히트곡 잘했군 잘했어의 새로운 듀엣 파트너로 이 노래를 송해 다음으로 가장 잘 소화하는 사람이라며 트롯맨 중 한 명을 뽑은 후 진짜 부부같은 케미를 발산 이목을 집중시켰다. 14년 만에 음악 방송에서 트롯으로 1위를 차지하며 대기록을 달성한 임영웅은 작곡가 서른도와 함께 방송 최초로 별빛 같은 내 사랑아의 듀엣 무대를 선보였다. 감성 진한 보이스로 심장을 저격하는 로맨틱한 쓰레내대를 펼친 가수 임영웅과 작곡가 서른도의 특별 만남이 현장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뽕숭아 학당 임영웅 2천원 트롯 새싹대과 환상의 짝꿍쇼 뽕숭아 학당 임영웅 영탁 2천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트롯 새싹 김다현 김태현 님서원 황숭아와 환상의 짝꿍쇼를 펼친다. 31일 방송되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 학당 인생강교 45회에서는 트롯맨들이 트롯 새싹들인 미스트롯2 김다현 김태현 님서원 황숭아와 특별 야외 수업을 진행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1일 교생선생님으로 김세정이 깜짝 등장 모두의 환호 소개 신곡 원인을 전격 공개하며 즐거운 수업 시작을 알렸다. 무엇보다 봄바람 날리는 야외에서 트롯 새싹들과 함께한 특별 수업인 만큼 트롯맨들은 동심에 빠진 채 자충우들 몸 개구로 폭소를 유발했다. 본격적인 게임을 위해 호핑볼을 탄 임영웅은 팔짝팔짝띠가 뒤로 넘어지며 대구력을 맞받고 정동원은 잔머리를 발휘하며 공수작전에 돌입해 멤버들로부터 실격하라는 강력 반발을 사오기도 했다. 치열한 회방전과 강탈전이 가미된 불꽃 튀는 승부가 이어진 가운데 넥봉을 돌리도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후 진행된 뽐카레이스 게임에서는 눈을 가른 채 트롯 새싹들의 리드에 따라 미션을 수행하는 트롯맨들의 도전이 이어졌다. 특히 미스트로2, 김다현, 김태현, 님서원, 황승아의 정동원이 가세한 새싹, 5인방은 5인 5색 응원송 퍼레이드를 펼쳤고 새싹들의 탁월한 개사센스의 트롯맨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혼신의 힘으로 게임에 임했다. 특히 짝꿍을 이룬 트롯맨들과 트롯 새싹들은 서로 닮아도 너무 닮은 면모로 최고의 케미를 발산했다. 영탁과 짝꿍을 이룬 김태현은 영탁과 똑 닮은 그 표현으로 불리는가 하면 이찬음과 MC꿈 나무 황승아도 데칼코마니급 짝꿍 케미를 자랑했다. 반면 미스터트롯길이 짝꿍을 이룬 정동원과 김희재는 매개인마다 호흡을 달리하다 결국 폭발하고 많은 환장의 짝꿍에 등극했던 터 임영웅과 김다현은 침착함으로 빠르게 미션 수행을 이어갔지만 결승선 앞에서 좌절 시선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트롯 새싹들 중 가장 막내인 황승아는 고사리 손으로 꼬물꼬물 돋보기를 꺼내 깜찍한 율동과 함께 영탁이 작사 작곡한 노래 돋보기를 선보여 모두를 미소짓게 했다. 이들이 펼쳐낸 환상의 시너지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뽕숭아학당 인생학교는 이날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천원 열리지 유튜브 208만 규탈성 가수 2천원이 방송에서 부른 열리지 열리지 영상의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6일 2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2천원 열리지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오른 영상은 31일 오후 1시 기준 208만 2745회를 기록했다. 2천원 열리지 사콜 무대 영상 사진 2천원 유튜브 캡처 2천원 열리지 사콜 무대 영상 사진 2천원 유튜브 캡처 영상은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45회 오디션 스타 편에서 미스터트로 탑6와 대한민국 오디션이 나온 스타들 픽픽 6 홍자 치트 카더가 된 백아영 아니은 변현민의 대결 무대에서 2천원이 장민호의 곡 열리지를 열창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앞서 지난 29일 오후 기준 200만 뷰를 돌파한 바 있다. 열리지는 장민호가 부르는 애절한 연가로 지난 2017년 1월 그가 발표한 정규 1집 드라마에 수록됐다. 헤어질 수 없는 운명적 사랑을 담담한 마음으로 패인하고 있다. 2천원은 당시 사콜 무대에서 구성지지만 애절함의 깊이를 더한 목소리로 시청자의 감성을 자아내게 한 바 있다. 2천원은 현재 TV조선 뽕숭아 학단과 사랑의 콜센터 플레이리스 또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한편 2천원은 선앤트롯이 진행한 가왕전에서 총 74만 4272표를 획득 3월에 선앤트롯 가수에 등극했다. 선앤트롯 가수는 가왕전 결과에 따라 상위 7명에게 좋아지는 보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 나눔을 실천하며 선앤 영향력을 전파한 가수를 지친한다. 선앤트롯 측은 이번 결과를 따라 지난 29일 서울 상록 보육원에 60만원 상당의 도시락 세트를 선앤트롯 가수 2천원의 이름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천원은 선앤트롯에서 총 5개월간 진행된 가왕전을 통해 570만원 상당의 기부를 하며 선앤 행보를 보였다. 선앤트롯을 통ANNA 선앤트롯